인마 롤 로 로 로로로로로 여허허허허허허 으오오오오오오ㅡ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좋아 아주 좋아 배신, 큐앤전. 저거 가방 없어서 배신은 좀 힘들겠네. 배신, 큐앤전. 엘리트 잡기 너무 안좋은 덱인데 그래도 라가 불린 정도면 너가 아니었으면 못잡았다 아닌가? 아닌말고 아 딸에 날린 쥐이 어리또 룬1858님 과십사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격 강화라도 지금 암지덕식이네 지금 쫄깃 쥐이 쥐이 암지덕식이네 쥐이 에잇 2, 안아도 가걸만 빨리 났어도 아 근데 그램린 때 드로 잘 잡혔으니까 뭐 불만은 없다 잘 잡힐 때 있으면 안 잡힐 때도 있는 것 뿡 눈물은 좋은데 뭔가 뿡 눈물은 좋은데 그 다음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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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 연각인데 이거는? 아닌가? 연 말고 굳이 먹을게 있나? 도가리니까 빨리 고개 플러스 같은거 먹어야 제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쥐 있어도 제거 비용은 좀 모자랄 것 같다 1 2 2 2 3 2 2 3 2 3 2 2 3 2 3 2 3 2 엘리트 가능해 보이는데 도갈변화 2 2 2 2 2 3 2 3 3 3 4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7 7 8 7 5 9 9 9 9 9 10 10 10 11 10 10 11 11 11 13 12 12 아니, 고개는 언제 나오는데? 병폭풍 안 먹었다고 저 터넷 다 몰아서 주네 아, 쇽 병폭풍 고개 드디어 물음표 가서 채거나 좀 보자 고개 두개는 넣어 있었는데 반사도 안아주고 이건 자산사업이 아니에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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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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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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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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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란 가방이란 가방 주세요 지금 고기 없으면 너무 약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질 못하게 돼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복산마다. 제비. 고개가 지금 훨씬 좋긴 한데 없으니까 제비 쓰자. 이제 제비 넣었으니까 고개 나올 듯. 주판? 별론데? 주판 필요한 전투가 있나? 달팽이? 제거가 더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켈리. 눈 힘 봐. 껍질 못한 것 같아. adventureri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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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sМugます, 뭐간미. 반사 하나 더 뜨면 이제 방어도도 채겼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어예 역시 제비집으니까 고개나오잖아 슬더슬을 이해 해버리고 말았달까 뭐야 아 에너지 아니? 주시기에 아 이러면 제비 진짜 쓰레기 됐네 아이씨 근데 제비집어서 고개나온거잖아 아 뭐하냐 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명치 달린다 사실 명치 안달린다 메이크다 굴봐서 강호할거 있나? 옳지 켈리도 빠졌는데 여기서 먹을 것도 없다 킹즈 활력 벽 벽고 또 꼬면 진짜 특 A급인데 탈팽이 잡을 때 규칙비 쓰면 개꿀이긴 한데 읍서도 뭐 탈팽이 정도는 잡을 것 같은데 아 붕대있네 나오면 좋은건데 안나와도 그만인데 크 나와봤자 그냥 숟가락만 얻는거 아닌가 붕대님 여긴 제가 맡을테니 들어가 쉬시지요 아 ㄻ 아 아니 보갈광기 얍 전력의 천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약하구나. 가엾게도 갈댕이를 위한 내 속도 쿠션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 끝판이니까 이걸 버려야겠다. 얍. 에바. 에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악몽? 치압? 투리즘? 정답은 제거다. 이렇게 강력한 사일런트도 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강력한 사일런트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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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력한 사일러. 하나, 둘, 둘, 셋, 둘. 흠 흠 이제 왔는데 시작 트롤타드 뭐 나왔나요? 전광다리전략 전다전 앗 푹셔먹어 심장한테 1댐도 맞지마 1댓 22개월고도 감사합니다 22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아잇 제비 제비를 먹었어야 제비를 먹는게 맞다는건 이해하겠지만 제비가 없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은구만 2댓 구독 애니메이션 따로 설정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확인해봤는데 지지직이 그렇지 뭐 헉 그렇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1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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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댓 2댓 3댓 1댓 1댓 이 정도는 돼야 타락한 심장이지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간다 어허허허 화상 아 잘가라 유령 귀엽게 생긴네 미머 완넘 654방어 고기 0일 까까털 18힐 독고 0힐 맞지도 않는 런인데 회복 유물은 오지게 나왔네 체력 유물 1,2,3,4,5,6,7 그 중에 절반이 0힐 역시 아스트루라베어